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훈 작가의 언니의 폐경 중편소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50대에 잃은 두 자매의 고독한 노년을 육체의 변화가정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폐경의 우울을 감내하고 있고 동생은 이혼을 당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두 자매는 비록 현재 경제력은 없지만 어느정도 노후자금은 확보했기에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노화되는 육체의 변화 때문에 공허해지는 내면 세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언니의 폐경 지연이 김훈 내 아파트에 오는 날이면 언니는 늘 베란다 창문 앞 테이블에 앉아 저녁 낮을 보냈다. 저녁 무렵에 언니는 좀 수다스러워졌다. 수다라기보다는 말문이 겨우 트이는 모양이었다. 여성 잡지의 갱년기 특집을 보니까 폐경을 맞는 여자들은 저녁 무렵에 근거 없는 불안을 느낀다고 적혀 있었는데 언니의 저녁 수다가 그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저녁 무렵에 언니가 하는 말은 거의 하나만 한 말이었대. 언니의 말은 노을이나 바람처럼 종잡을 수가 없었고 멀게 들렀다. 들렀다기보다는 스쳤다고 해야 맞겠다. 나는 늘 언니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다. 예, 비행기가 꼭 물고기 같구나. 저 진어름이 좀 봐.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강화도 쪽 저녁 노을 속으로 스며드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김포에서 뜬 비행기가 한강 하구 쪽 하늘에서 상어처럼 커 보이다가 붕어만큼 작아지면서 짙은 노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언니는 강화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꾹 보들지 같다. 대가리가 반짝거리네. 꼬랑지의 등이 켜졌어. 예, 좀 봐. 예 라고 나를 부르기는 했지만 언니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가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에 나는 싱크대 앞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예, 어쩜 저렇게 스미듯이 사라질 수가 있니? 한강은 하구의 일로 아득히 넓어졌고 저녁 썰물에 드러난 깨풀 위에 새들이 모여있었다. 서해 쪽으로 물려나면서 낮아지는 산들의 잔향이 저녁 어스름에 가물거렸다. 구름이 없는 날 노을은 나무 거칠 것 없는 빈 하늘에 가득 찼고 가득 찬 노을은 오히려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들여다보면 깊어 시선은 한없이 빨려들어갔다. 점점 작아지는 비행기들이 그 깊은 노을 속으로 사라졌고 저물어서 도착하는 비행기들은 노을의 저쪽에서 베어 나오듯이 한 개의 점으로 도단하여 김포 쪽으로 다가왔다. 베란다 창밖 하늘은 언니의 말처럼 물고기들이 날아다니는 수족관처럼 보이기도 했대. 예, 저 안에 정말로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야? 노을이 사위고 깡근너 김포 쪽 시가지에 불이 켜질 때까지 언니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고 나는 언니의 테이블에 와인이나 데운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언니는 잔 가상자리를 조금씩 핥았다. 나이 들어가면서 언니는 점점 입맛이 까다로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고기 굽는 연기를 역겨워했는데 폐경을 맞고 나서부터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만 들어있어도 찌개 그릇을 밀어냈다. 고기를 건져내고 떠주면 언니는 국물 냄새만 맡고도 육기를 알아차렸다. 언니는 고기나 비린 생선을 거의 먹지 못했다. 나이 들면서 언니는 겨우겨우 먹었다. 봄에는 달래와 냉이를 쌀게 썰어 반반씩 썰고 거기에 흰 쌀밥을 비벼 간장 같게 소금을 쳐서 먹었고 여름에는 물에만 밥 위에 새우젓을 한 마리씩 또는 파래 무침을 한 올씩 얹어 먹었다. 고추장에 찍어 먹는 오이지도 언니의 여름 반찬이었다. 언니가 까탈없이 편안해하는 반찬은 꽈리 고추를 넣고 간장에 졸여낸 멸치볶음, 미나리를 썰어넣은 물김치, 그리고 연근 부침이었다. 2년 전에 죽은 형부는 남해안 자유무역 단지 안에 있는 제철회사의 중역이었다. 형부는 평생을 일에 파묻혀 살았다. 과상 부장 때는 철광석 원자재 수입이나 철광제품 수출 업무를 맡았고 상무로 승진한 후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1만 명이 넘는 회사의 노동생이와 인사관리를 담당해 왔다. 형부는 늘 회사 로고가 찍힌 넥타이를 맺고 양복 앞깃에 회사 배치를 달고 있었다. 형부는 생애의 대부분을 남해안 현장에서 근무했고 주말이나 휴가 때면 서울에 다녀갔다. 남쪽 바닷가에는 연하고 향기로운 미나리가 많이 난다며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미나리나 멸치, 파래, 미역 같은 바닷가의 해산물을 사가지고 왔다. 언니는 미나리에 갓을 넣고 담근 물김치와 꽈리고추를 넣고 간장에 졸린 멸치볶음을 나에게도 보내주었대. 가시에 우러나와 언니의 물김치 국물은 열번 자주 세기였대. 소금기에 숨을 죽인 미나리는 부드러웠고 염록소 속에 흙과 햇빛의 향기가 살아있었대. 혼자 사는 나는 언니가 주는 반찬을 다 먹을 수가 없어 택배를 불러 외삼촌댁에 보냈다. 형부는 늘 회사가 요금을 부담해주는 비행기 편으로 서울을 오갔다. 2년 전 추석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갈 때 형부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다. 언니는 젊었을 때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기는 했지만 운전은 거의 하지 않았고 형부가 다녀갈 때만 김포공항까지 차를 몰고 나갔다. 형부가 죽던 날도 언니는 형부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전송했다. 김포에서 뜬 비행기는 목적지 활주로에 내려앉지 못하고 인근 야산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이륙한 지 50분 만이었다. 승객 150명 중에서 130명이 죽었다. 그때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사고 현장까지 갔었다. 119 대원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 나간 팔다리와 몸통들을 들것에 실어 끌어내렸다. 형부의 시신은 비교적 운전했고 넥타이의 회사 로고가 찍혀있어 신원도 곧 확인되었다. 항공사 직원이 나누어준 탑승객 명단에 형부의 좌석은 A6였다. A열에 앉아있던 승객 6명은 모두 죽었다. 그리고 그 뒷자리인 B열에서 B4, B5, B6 좌석의 승객은 살아남았다. 형부의 바로 뒷자리는 B6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친족 확인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형부의 시신을 냉동 앰뷸런스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 저녁 무렵에 출발해서 밤길을 달렸다. 앰뷸런스가 앞서가고 나는 자동차에 언니를 태우고 뒤를 따라갔다. 형부에서 직원의 승용차들이 긴 대열을 이루며 따라왔다. 차 안에서 언니는 울지 않았고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 언니는 이따금씩 소리 죽여가며 코를 풀었다. 코 푸는 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죽전 휴게소를 지날 무렵에 언니는 말했다. 예, 왜 B6는 살고 A6는 죽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언니는 거듭 물었다. 예, 그게 왜 그런 거야? 언니의 물음은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고 목소리의 꼬리가 코 훌쩍이는 소리에 파묻히는 언니의 말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나는 늘 언니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다. 그때 언니는 차 안에서 갑자기 생리혈을 흘렸대. 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두 손으로 사타구니깨를 눌렸대. 예, 어떡하지? 갑자기 왜 이러지? 왜 그래 언니? 뜨거워. 몸속에서 밀려나와. 나는 갓길에 차를 세웠대.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대. 나도 생리 날이 임박해 있었으므로 핸드백 안에 패드를 준비하고 있었대. 나는 룸 라이트를 켜고 패드를 꺼내 포장지를 뜯었대. 내 옆자리에서 언니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렸대. 나는 언니의 엉덩이 밑으로 바지를 걷어내 주었대. 언니의 팬티는 젖어있었고 물고기 냄새가 났대. 갑자기 많은 양이 밀려나온 모양이었대. 팬티 옆으로 피가 비어져 나와 언니의 허벅지에 묻어있었대. 나는 손톱깎이에 달린 작은 칼을 펴서 팬티의 가랑이 이 염새를 잘라냈대. 팬티의 양쪽 옆구리마저 잘라내자. 언니가 두 다리를 들지 않아도 팬티를 벗겨낼 수 있었대. 팬티가 조였는지 언니의 아랫배에 고무줄 자국이 나아있었대. 나는 패드로 언니의 허벅지 안쪽을 닦아냈대. 닦을 때 언니가 다리를 벌려주었대. 나는 벗겨낸 팬티의 썩어난 패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차 뒷자리로 던졌대. 언니도 나도 여벌 팬티가 없었대. 나는 두꺼운 오버나이트 패드를 꺼내 언니의 바지 안에 붙였대. 언니가 다시 엉덩이를 들었대. 나는 언니의 엉덩이 밑으로 바지를 집게 올리고 단추를 채워주었대. 바지 안에 붙인 패드는 언니의 아래에 잘 밀착되지 않을 것이었대. 언니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그냥 참아. 두꺼워서 괜찮을 거야. 예 미안해. 언니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울었다. 형부의 시신이 회사를 고가 찍힌 넥타이를 매단 채 들 끝에 실려 내려왔을 때도 언니는 울지 않았다. 언니는 들 끝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코만 풀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쏟아진 생리혈을 처리하고 나서 언니는 오래 울었대. 피에 젖은 팬티를 벗어내면서 울어야 할 까닭이 있는 것일까. 언니는 A6와 B6 사이를 우는 것일까. 배경이 임박하면 작은 심적 충격에도 때 아닌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여성 잡지에서 읽었대. 형부의 도련한 죽음이 언니의 생식기관 속에서 난데없는 배란과 초류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대. 알에서 깨어나는 치어들, 동해안의 내수면을 떠나 알래스카 바다로 향하는 회기성 어족들의 치어들, 죽음의 죽음을 잇대어 가며 핥다 끓이고 꼼지락 끓이면서 기어이 바다로 나가는 그 바늘 끝 같은 치어의 무리들이 내 마음 속에 떠올랐대. 그래서 언니의 젖은 팬티에서는 물고기 냄새가 났던 것일까. 언니의 울음은 번져 나오듯이 낮고 조용했대. 나는 언니의 울음의 먼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언니의 울음이 깊이 적시는 삶토력으로 내 몸 속에 스미는 것을 느꼈대. 울지마 언니. 이게 무슨 울일이야? 나는 언니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내 품 안에서 언니의 어깨는 나게 흔들렸고 순만은 언니의 머리카락에서 올리버 냄새가 났대. 언니의 울음이 멈쏠 때까지 나는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갓길에 서 있었대. 밤의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쉴 새 없이 스쳐갔고 화물 트랙이 옆을 지날 때마다 땅이 울려 차가 흔들렸대. 한참 만에 울음을 수수린 언니가 뒷자리의 쓰레기 봉투를 돌아보며 말했대. 얘 저거 버리고 가. 냄새 나잖아. 괜찮아 언니. 단단히 묶었어. 다음 휴게소에서 버릴게. 나 저거 싫어. 여기다 그냥 버리자. 안 돼 언니. 여긴 쓰레기통이 없잖아. 너 휴게소에 가서 손 씻어라. 그래 알았어 언니. 좀 자도록 해봐. 나는 다시 시동을 걸고 차선으로 나왔대. 언니는 두 팔로 가슴을 쌓안고 차악게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춥지는 않았지만 히트를 켰다. 그날 밤 언니는 바지 안에 팬티를 입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언니의 배경은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그날이 아마 증세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서울 요금소를 지날 때 언니는 말했다. 예. 왜 몸에서 그런게 나오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열쇠평짜리 아파트는 거실이 따로 없고 방 한 칸의 주방과 다용도실 뿐이어서 베란다에서 싱크대까지는 열 그름 정도였다. 베란다 창가에 앉아 저녁 하늘의 비행기를 바라보던 언니가 예. 어쩜 저렇게 스미듯이 사라질 수가 있니? 저 안에 정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나는 언니의 말이 너무 아득해서 가슴이 막힐 듯 했다. 나는 싱크대 앞에서 꽈리고추를 넣고 멸치를 볶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대. 멸치는 아직 간이 덜 뱉는데 고추가 너무 익어 물렁해진 것이 아닌가 싶었대. 가스레인지 불꽃을 줄이고 고추를 불기가 약한 프라이팬 가장자리로 모았대. 간장에 졸여지는 꽈리고추의 짭짤한 향기가 방안에 퍼졌대. 예. 그거 좀 짜지 않겠니? 언니는 여전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했대. 좀 짜지 쉽다. 냄새만 맡고도 간을 알 수 있는지 언니의 말은 창밖의 저녁 안개 냄새를 맡고 하는 말처럼 들렸대. 언니가 예. 그거 좀 싱겁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도 아마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언니의 등놈으로 사위는 노을이 어둠에 밀려나면서 하늘 가상사리에 겨우 걸렸고 넓은 들을 건너가는 송전탑의 불빛이 어두운 산 뒤쪽으로 숨어들고 있었대. 시간이 산들을 해지는 쪽으로 데려가는 것인지 저녁 무릎의 강금너 산들은 점점 멀어 보였대. 예. 불 낮추고 물 반큼만 넣어. 국물이 좀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언니가 말했을 때 나는 언니가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저녁 비행기처럼 저무는 하늘로 빨려들어 갈 것만 같은 조바심을 느꼈대. 내 아파트에서 사는 날 언니는 내 옆에 요를 깔고 누웠다. 브레이지어를 벗을 때 언니는 두 팔을 등 뒤로 돌리지 못했다. 예. 넌 되니? 난 이게 안 돼. 나이를 먹으니까 두 손이 등 뒤에까지 닿지 않는다고 언니는 말했다. 언니는 올해 55살이다. 언니보다 5살이 아래인 나는 아직 팔이 등 뒤에 닿는다. 음... 난 돼 언니. 난 내 나이 때부터 이게 잘 안 됐어. 그렇다고 남편한테 등을 내밀지도 못했지. 언니는 어깨끈을 내리고 브레이지어 컵을 뒤로 돌려 두 가슴 사이에서 호크를 부를대. 그때 언니는 등 위로 올라앉은 컵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늘 나를 마주보고 앉아서 브레이지어를 벗었대. 언니는 등에 단추가 많이 달린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을 때도 등 뒤에 손이 닿지 않아 옷을 입기 전에 단추를 먼저 채웠다. 형부는 현장에 내려가 있었고 두 아들들도 모두 일찍 결혼해 언니는 늘 혼자서 살았다. 언니는 벌을 서는 아이처럼 두 팔을 위로 쳐들고 소매부터 끼워 넣었는데 그러다가 새로 산 소르주오 아르마니 리넨 블라우스가 터져버린 적도 있었대. 예, 블라우스가 터졌어. 연습을 더해야 되나봐. 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블라우스가 터진 얘기를 늘어놓았대. 앞에서 채우는 옷을 입어, 언니. 그래야 할까봐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젠 팔도 돌아가질 않는다. 언니는 옷을 사러 갈 때 가끔씩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옷도 여러 벌 사주왔다. 언니는 옷을 고를 때 여미는 부분을 세밀히 살폈다. 지퍼나 직직으로 여미는 옷을 언니는 한 번도 사지 않았다. 옥이시나 팔목에 밴드가 붙어있는 옷도 사지 않았다. 팬티는 허리춤의 고무줄이 가장 부드러운 물건을 골랐고 브레이지어는 컵 밑의 와이어가 좀 느슨하면서도 단단한 물건을 골랐다. 팬티 한 장을 고르는데 한 시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었다. 언니는 단추나 끈으로 여미는 옷만을 좋아했다. 단추가 옷감에 너무 꽉 들려붙어 촌을 압박하는 옷을 언니는 사지 않았다. 언니는 옷감의 두께만큼 옷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헐렁한 단추를 좋아했다. 손이 등에 닿지 않는 언니가 뒤에서 여미는 블라우스를 입고 또 벗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언니는 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추를 채우지 못한 채 그 위에 재킷을 입고 내 아파트에 온 적도 있었다. 나는 언니의 세 번째 단추와 네 번째 단추를 등 뒤에서 채워주었다. 나에게 남자가 생긴 것을 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도 언니와 함께 옷을 사러 갔어 였다. 언니는 내 생일 선물로 옷을 한 벌 사주겠다며 나를 불러냈다. 내가 50살이 되는 생일날이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나는 앙그라 스웨트 위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섰다. 언니는 스웨트 가게에서 캐시미어로 만든 이탈리아제 말로 스웨트를 골랐다. 보라색의 네크라인은 밤폴라였다. 얘, 넌 목이 기니까 밤폴라가 좋을 거야. 마음에 드니? 나는 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조머니 스웨트를 포장하고 있을 때 언니는 내 코트 앞 수프를 해치고 앙그라 스웨트를 만지며 말했다. 얘, 너 이 앙그라 입지마. 왜, 언니? 이게 어때서? 얼마나 포근한데. 앙그라는 털이 빠지잖아. 캐시미어는 털이 안 빠져. 남자 옷에 털 붙여서 보내지 마. 언니는 내 머플레에 붙은 앙그라 털 몇 개를 떼어 주었다. 언니의 삶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하찮은 것들이 늘 언니의 삶을 짓누르고 언니는 거기에 걸려 헤어나지 못했지만 언니가 내 머플레에 붙은 앙그라 털을 떼어 줄 때 나는 그 하찮은 것들을 무게를 생각했다. 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언니가 내 아파트에 올 때마다 남자의 제떨이, 면도기, 양말, 가운 같은 것은 모두 보사기에 싸서 다영도 실박 사과 괴짝 속에 넣어 언니의 눈에 띄지 않게 했는데 혹시 내가 챙기지 못한 물건을 언니가 본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하찮고 사소한 것들에 예민한 언니가 내 좁은 아파트에서 그가 피우고 간 담배 냄새나 남자의 발냄새를 맡은 것일까? 남자 옷에 틀 붙여서 보내지 마 라는 말은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도 언니는 알고 있다는 남시였을까?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언니는 나한테 오기 전에 꼭 전화를 걸어 예, 나 오늘 저녁 5시쯤 가도 되겠니? 자고 가도 되겠어? 라고 물어왔다. 그가 오기로 되어 있는 날에 나는 미국에서 친구가 왔네 동창생 아들이 결혼을 하네 하면서 언니를 따돌렸다. 언니가 사준 캐시미어 스웨트를 받아들면서 나는 그이가 정말로 앙고라트를 양복에 묻혀 그의 집에까지 가서 간 것이 아닌가 싶어 불안했다. 더구나 내 앙고라 스웨트는 털이 길었고 색깔은 열 번 빈꺼였다. 백화점 문을 났을 때 언니는 또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너 머리카락은 아직 안 빠지니? 감을 때는 좀 빠서 생리 때도 좀 빠지는 것 같아. 빠질 때도 되었지. 빠지면 위로 틀어올려서 실핀으로 찔러 머리카락도 옷에 잘 붙는단다. 언니는 내 아파트에 기척이 남아있는 어떤 사내가 유부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언니의 확신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니는 또 말했다. 너는 목 뒤가 예뻐서 머리를 틀어올리면 좋을 거야. 키도 더 커 보이고. 실핀으로 머리 뒤쪽을 동여놓으면 형태가 고정되고 머리카락이 흩어시지는 않겠지만 남자의 손길을 받기가 불편하고 머리카락이 한데 뭉쳐 남자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언니에게 말해줄 수가 없었다. 언니 머리를 뒤로 틀어올려서 실핀으로 고정시키면 보기에는 좋아도 안기기에는 좋지 않아 라고 언니에게 말해줄 수는 없었다. 캐시미어 스웨트를 선물로 받은 대가로 나는 언니에게 나의 행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 꼴이 되기는 했지만 언니는 그 후로 내 아파트에 드나드는 웬 남자의 관한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이가 올 때 나는 언니가 사준 캐시미어 스웨트를 입었지만 머리를 틀어올리지는 않았다. 언니는 캄캄한 어둠을 무서워해서 잘 때도 늘 전기 스탠드의 작은 등을 켜야 했다. 언니는 늘 요 위에 풀먹인 옥양목 시트를 깔았다. 언니가 자리에서 몸을 뒤척일 때는 마른 풀이 서거기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의 배경 증세는 느리고도 오래 계속되었다. 생리가 몇 달씩 끊어졌다가 갑자기 출혈이 있기도 했다. 나는 언니를 위하여 옥양목 시트를 손질해 두었고 두꺼운 오브나이트 패드를 준비해 두었다. 낮에 그가 다녀간 날 밤에 언니가 내 옆에서 자고 갈 때면 나는 내 요의 시트가 너무 구겨졌구나 뭐가 묻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언니가 오기 전에 시트를 새것으로 바꾸었다. 지난번 정월 대보름 밤에도 언니는 내 아파트에 와서 자고 갔다. 강 건너편 산 뒤에서 달이 솟았다. 달빛은 타용도실 뒤쪽까지 환히 비추었다. 달과 유리창 사이가 걸릴 것이 없어서 방안이 달 속 같았고 언니의 옥양목 시트 위에서 달빛은 차가워 보였다. 달빛 속에서는 방안의 여러 물건들 경대와 달력 전기 스탠드와 TV 사이의 거리가 멀어 보였고 그 거리를 재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가 필요할 것 같았다. 커튼을 열어 놓으니까 달빛이 밝아 전기 스탠드의 작은 등을 켜지 않아도 언니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언니는 내 옆에 누웠다. 달이 이마에 닿을 듯 했고 달 속에 얼룩진 그림자까지 들여다 보였다. 그날 새벽에 언니는 또 생리혈을 흘렸다. 언니가 자리에서 벗을 끓이는 소리에 깨워보니 언니는 나를 깨우지 않고 이를 처리하느라고 조심조심 시트를 걷어내고 있었대. 팬티를 벗은 언니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달빛에 불을 스러움했다. 예, 미안해. 언니는 벗은 몸을 새우처럼 꼬부리고 숨을 몰아 쉬었다. 나는 조전 시트를 걷어내 세탁기에 넣고 언니를 일으켜 욕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남방용 보일러의 눈금을 올리고 팬티에 오브나이트 패드를 붙여 욕실 안으로 넣어주었다. 이를 수습하고 나서 언니는 다시 자리에 누웠대. 예, 커튼 닫자. 달 때문이야. 나는 커튼을 닫고 전기 스탠드의 작은 등을 켰다. 노비불을 꺼내 언니의 이불 위에 덮어주었다. 언니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헛소리처럼 말했다.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눈앞에 달이 보였어. 내가 꼭 저승에 와 있는 것 같더라. 여기가 어딘가. 누구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았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 그러더니 몸속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왈칵 쏟아졌지 뭐냐. 알아서 언니, 그만해. 언니가 팔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언니, 아파? 속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 홍조가 가신 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의 끝자락이 가르렁거렸다. 예, 난 이게 올 때 꼭 몸속에서 불덩어리같이 쏟는 것 같아. 먼 데서부터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면서 다가왔으면 아래로 왈칵 터져나오는 것 같아. 넌 어떠니? 나는 어떤가? 나는 몸의 안쪽에서부터 감당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우울과 어둠이 안개처럼 베어나와 온몸의 못의 혈관을 가득 채운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스펀지가 물을 떨구듯이 개눈의 거품이 끓듯이 조금씩 조금씩 겨우겨우 몸 밖으로 비어서 나온다. 그릇날 나는 대낮에도 커튼을 닫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누워있었다. 나는 내 몸의 느낌을 언니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고 불덩이 같은 것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언니의 느낌에 닿을 수 없었다. 언니가 다시 잠든 후 언니의 요 밑으로 손을 넣어보았다. 방바닥은 따뜻했다. 엄마 어제 온 아빠의 편지를 읽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열 달이 넘었다고 하니 제가 미국으로 떠난 직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이군요. 그 열 달 동안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엄마가 미워요. 엄마의 새 주소는 큰 이모한테서 알아냈어요. 엄마의 새 주소를 겉봉에 쓰면서 울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무런 애성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꼴을 보면서 저도 울적했고 두 분의 딸이라는 운명에 신바람이 나시도 않았어요. 저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지만 이제 와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따로따로 정해서 간다고 해서 두 분의 앞날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무슨 수가 있을까요? 어린 딸년의 시금방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얻는 것과 잃는 것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깊이 헤아려주세요. 저는 유학 온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고 학위를 따르면 창상한 세월이 남아있는데 한국에서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다니 막막해서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또 아빠가 편지에서 말하기를 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집 재산을 아빠와 엄마가 7대 3으로 나눌 계획이니까 저의 학비도 아빠한테 7 엄마한테 3을 얻으서라고 하시니 두 분한테서 따로따로 돈을 받아야 한다면 민망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밤에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계속할 만한 체력이 되지 못하다는 걸 엄마는 잘 아시잖아요. 엄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세요. 아빠한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편지가 두 분의 삶을 다시 모으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딸 연주올림 대학 노트를 찢어낸 종이에 마구 휘갈겨 쓴 편지였대. 새 아파트로 옮기면서 먼저 쓰던 전화번호를 바꾸지 못했대. 연주와 외삼촌에게 그리고 포항경주 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카들에게 아파트를 옮기고 전화번호가 바뀌게 되는 사유를 설명하기가 힘에 겨워 쓰던 번호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동안 미국에서 연주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래 잘 있니? 어 그래 얘 TV 보니까 미국 동부에 눈이 많이 왔다더라. 새 자동차는 별다롭니? 왜 스틱을 샀어? 오토를 사지 않고? 빙판에 운전 소심해라. 넌 백미러를 잘 보지 않더구나. 어 그래 아빠야 뭐 늘 똑같잖아. 일하고 골프치고 술 마시고 그것이 뭐 따위의 바람 지나가는 듯한 얘기만을 찌끄려 주었다. 어쩌다가 연주가 전화 끝에 아빠를 바꿔달라면 너네 아빠 출장 갔어. 아빠 출장 사선 거 너도 잘 알잖아. 세주도로 갔는데 일 끝나면 거기서 골프치고 오신단다. 라고 얼버무렸다. 남편도 그동안 연주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베란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답장을 써야 할 것인지를 생각했다. 생각했는데 써야 할 말은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말이 되어지지 않는 억눌림 같은 것들이 밀물처럼 달려들더니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7대 3이라는 말은 남편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었다. 말이 사라지고 세월이 사라진 자리에 7대 3이 남아있었다. 7대 3으로 목술 가려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연주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었다. 읽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편지를 다시 꺼내서 찢어버렸다. 뱃속의 연주를 가졌을 때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오던 입덧의 기억이 떠올랐다. 바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구역질이 치솟을 때마다 창자의 먼 쪽이 뒤집혔다.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몸의 먼 쪽에서 작동하고 있는 창자라는 기관의 존재와 그것들의 반란을 구역질이 치솟을 때는 느낄 수가 있었다. 구역질이 지나가면 목덜미에 좁쌀같은 소름이 돋았고 얼굴이 홍조로 달아올랐다.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거식증과 탐식증이 한꺼번에 밀려와 먹지도 굶지도 못했다. 고기나 생선을 요리하는 누린내나 비린내 밥이 익어가는 냄새 끓는 라면에서 퍼지는 조미료 냄새 욕실 하수도 구멍에서 솟아나는 썩은 냄새 비오는 날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커다란 개들의 몸 냄새에도 구역질이 치솟았다. 아침 안개의 비린내는 축축하게 늘어져 몸에 달라붙을 것처럼 무거웠다. 고기나 생선의 비린내가 느꼈을 때 구역질은 몸의 안쪽을 뒤집어 뻗은 것처럼 강력하고 둥그럽고 야채와 풋과일의 비린내가 느꼈을 때 구역질은 창으로 찌르듯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치솟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희미하고도 엷게 비린 것 비린내의 흔적만이 멀리 남아있는 것들이 먹고 싶어 날 옥수수나 날고구마를 깨물어 먹은 적도 있었다. 오이는 그 분내가 너무 심하게 찔러서 깨물었다가 뱉어버렸다. 연주는 12월 초순쯤에 내 몸에 붙었다. 임신 3개월 무렵을 지나던 초봄에는 자주 졸립고 젖이 무거웠다. 졸음은 더운 물에 깊이 잠기듯이 날아낸다. 날아내지만 거역하기는 어려웠다. 졸입된 그 봄날 때낮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햇볕에 부푼 황토 흙을 집어먹고 싶은 충동에 쩔절맸던 기억이 난다. 흙 속의 창구멍 속으로 햇빛이 서며 구멍 속에서 가는 빛과 그림사들이 오글거렸다. 흙은 포근한 밀가루 빵처럼 보였다. 햇볕에 부푼 그 흙을 집어먹으면 몸이 부드러운 흙 속에 누운 것처럼 편안해지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와 겨드랑이와 허벅지 그리고 자궁 속에까지 빛의 작을 그릴 것만 같았다. 흙이 왜 음식으로 보이고 또 그것을 집어먹고 싶은 충동이 어째서 그토록 간절한 것이었을까. 몸이 보내오는 그 난폭한 신호가 모두 흙 끝을 불려대는 복받침이며 그 거친 충동의 대상은 푸도이도 날고구마도 황토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 헛것의 헛댐이 명료할수록 헛것을 향한 몸의 충동은 더욱 간절했다. 몸이 견디어낼 수 없는 것 창자 속으로 밀어넣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몸을 몰아가는 몸이 바로 나의 몸이었다. 그러나 그날 흙을 집어먹지는 않았다. 이제 입덧의 기억은 멀어서 가뭇없고 그때 깨물어 먹던 날고구마나 날옥수수의 맛은 기억 속에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바다를 건너온 연주의 편지는 헛것을 향해 북받치던 그 낯선 충동의 절박함을 일깨워주었다. 그때 내 몸속에 붙었던 그 어린 물고기와도 같은 유기물이 이 편지를 보내온 연주라는 사실은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연주야 넌 어디 있니?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너를 만지고 싶어. 라고 시작되는 답상을 쓰려다가 그 다음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미안해 라며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었다. 남편의 어조는 또 머리 깎을 때가 되었나? 배가 나와서 바지 허리가 조여. 다음 주부터 출장이야. 파업으로 성적이 늦어지고 있어. 사장이 짜증을 내는군. 노사봉규는 관리상무소관인데 사장은 왜 자꾸 나를 쪽져대는지 몰라. 초롬 일상적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속옷에 가끔씩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다. 여름 속옷에도 붙어 있었고 겨울 속옷에도 붙어 있었다. 여름의 머리카락과 겨울의 머리카락이 같은 모질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다. 염색기가 없는 통통하고 용기나는 머리카락이었다. 영양상태가 좋아 보였고 끄트머리까지 힘이 들어 있었대. 여름의 머리카락은 스트레이트 파마였는데 겨울의 머리카락은 웨이브로 곱슬그렸대. 겨울 속옷의 소묘 올 틈에 파묻힌 머리카락은 손톱으로 떼어내자 더운 방바닥 위에서 머리카락은 탄력을 받고 꿈틀그렸대. 젊고 건강한 여자의 나신이 환영으로 떠올랐다. 환영 속의 여자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사라기보다는 여자라는 종족의 먼 조상이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익명의 여자들이 다 합쳐진 여자의 군집체처럼 느꼈었다. 화석 속의 여자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내 앞에서 한 올의 머리카락으로 꿈틀그리고 있었다. 환영은 이내에 지워졌다. 환영이 사그라진 자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고 휑하니 빠져나간 세월의 빈자리가 허허러 왔다. 머리카락 두호를 테이프로 찍어 쓰레기통에 버릴 때 목덜미의 오스스한 한기를 느꼈다. 남편이 길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속옷에 붙여오는 동안에 그리고 그 머리카락의 파마가 스트레이터에서 웨이브로 바뀌는 동안에도 나는 시댁의 향사 때나 시할아버지 시아버지의 기제사 때 시댁 사촌 육촌 조카들의 혼사가 있을 때 그리고 추석과 설에 한복을 차려입고 남편의 고향에 다녀왔대. 남편의 고향은 경상북도 내륙 상간의 수업이었대. 그 수업에서 장남인 시아주버니가 일찍 혼자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삼대를 봉사하고 있었대. 시아주버니는 물려받은 농토와 임야를 잘라팔아 어른의 위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중의 사위, 조카, 손자, 학렬들이 누가 서기관이 되었고 이사관이 되었으며 누가 과상이 되고 상무가 되었는지를 손살피처럼 환히 꿰고 있었대. 새로 부임한 군수는 시아주버니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시아주버니의 팔촌 여동생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대. 그 중 둘째 아들이 시아주버니의 첫째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는 얘기를 어느 해 재산날 시아주버니한테서 들은 적이 있다. 고향에 내려갈 때 남편은 늘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쓰는 새카만 8기통 승용차를 빌려왔고 회사 직원을 불러 운전을 맡겼다. 나는 그 자동차 뒷자리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남편의 고향으로 갔다. 니는 나이 들면서 한복 모양이 난데이? 너무 고운이 깨네 모수마가 없지. 재작년 시할아버지 기제사 때 시댁마당을 들여서는 내 손을 잡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구겨진 넥타이로 치마 흐리춤을 묶고 시댁마당에서 생선전 고초전 간전을 들기름에 구원했다. 대청에 둘러앉은 시댁 남자들은 군청의 수리시설 계량정책을 성토하거나 출세한 조카들의 어렸을 적 망나니 짓을 이야기하며 과장된 웃음을 웃었다. 밀가루 반죽이 거칠었던지 전환점을 얹을 때마다 기름이 튀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기름방울을 피했다. 야야 반죽도 줬어라. 불은 밀리나 춥고 무릎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내려서지 못하고 건너방 퇴마루에 앉아 그렇게 말씀하셨다. 봉송이라고 해서 시댁에서는 제사가 끝나고 친척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제사 음식을 구색에 맞게 쌓아들이는 가래를 이어가고 있었대. 봉송을 받은 어른들은 5만원이나 10만원쯤 들어있는 제수전 봉투를 종가집 며느리들에게 내려주셨다. 종가의 제사 비용을 거들어주고 뒤수발을 감당하는 여자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그래서 시댁의 제사 음식은 언제나 제사상에 오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아야 했다. 그날 날이 저물도록 시댁 마당에서 들기름으로 전을 붙였다. 부침개는 대광줄이 두 개에 가득 쌓였다. 부탄가스를 떼는 화들 앞에서 전을 붙이다가 대문이 열리고 시댁의 친척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다. 촌수나 학류를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어른은 너는 어째 늘지를 않노? 이제 좀 나이 들어 비도 개앉지 않나? 라고 인사를 받으셨고 젊은이의 부축을 받고 오신 또 다른 먼 친척 어른은 네가 둘째 윤식이 처제? 윤식이가 재벌회사 전무라면서? 그래 참 곱데이 많이 붙여놨구만 올게는 해가 야물을 갖고 들지름 내금이 꼬시데이? 라며 인사를 받으셨다. 들깨를 볶을 때 불길이 좀 과랐던지 시댁의 들기름 냄새는 매쾌했다. 기름이 너무 찰져서 조민 날 생선 한 점을 밀가루 반죽에 묻혀서 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가운데가 있기 전에 부침개 가상자리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났다. 들기름이 끓는 김에서는 조전 볏집이 말라가는 냄새가 났고 들기름이 타는 연기에서는 햇빛의 알맹이를 볶는 듯한 냄새가 났다. 기름 냄새는 내 머리카락과 몸속에 가득 스몄지만 그 냄새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종잡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하여 무어라 말을 걸어야 하는지 몸속으로부터 겨우 몇 마디 말을 끌어내면서도 다시 겨우 열렬히는 말문을 틀어막는 냄새였다. 몸속에 연주를 가지고 있던 봄날 햇볕에 부푼 흙을 집어먹고 싶었던 입덧의 기억이 기름 냄새 속에서 떠올랐다. 남편의 속옷에 묻은 여자 머리카락이 더운 방바닥 위에서 꿈틀 그릴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나신의 여자 여자의 먼 소상 같기도 하고 화석 속의 여자 같기도 했던 웬 여자의 환영도 들기름 냄새 속에서 떠올랐다가 이내 지워졌다. 들기름이 작을 그리는 프라이팬을 들여다보며 나는 지나간 시간들이 무어라 말하여 줄 수 없는 채 그렇게 지워지고 빠져나갈 것만 같은 예감에 요실금이 옳듯이 아래가 조바심 쳐졌다. 그것이 예감이었을까 예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것들이 지나가버렸음을 뒤늦게 겨우 알게 되는 경우는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목발을 짚고 마당으로 내려서면서 말씀하셨다. 야야 머리 좀 뒤로 묶고 해라 지름 내금 베일라 아무래도 감아야 할 텐데요 어머니 우에 뜬동 묶으라 카이까네 암묶음은 머리카락 못 쓴데이 나는 흘려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추슬러 고무밴드로 묶었다. 시어머니는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오래 앓으셨다. 말년에는 기관지 천식과 농래상이 겹쳤다. 시어머니는 밤중에 자다가 돌아가셨다. 그분의 의식 속에서 잠과 죽음은 구별되지 않을 것이었다. 시댁문 중은 흘기다 녹은 화창한 봄날을 택해서 잠 속에서 또 잠이 오듯이 돌아가신 노인의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연포로 꽁꽁 묶인 그분의 시신은 어린아기처럼 작았다. 관 속에 모시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 염섭사는 한지 두루마리를 포개 머리막과 발치를 채웠다. 시어머니가 염을 다 받으시고 종이꽃신을 신으실 때 나는 그 죽음의 가벼움과 시할아버지 제삿날의 들기름 냄새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다. 소상에 모인 문중 어른들은 며느리의 울음이 딸들의 울음보다 곡진하다며 괴롭게 했다. 돌아가시기 전 추석 때 시어머니는 당신의 마지막을 아셨는지 시집 올 때 받으신 옥비녀 두 개를 큰울케와 나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셨고 출국을 앞둔 연주에게도 당신의 쌍가락질을 내주셨다. 젊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시댁의 눈총을 받아가며 강건너 마을 절에 가서 가끔씩 불공을 들였다. 둘째 아들인 남편이 나와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나안정과 산신각을 오가며 치승을 들였다. 돌아가신 후에 딸들이 사십구제를 모시려 했지만 문중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초상을 치르고 나서 한 달 후에 연주는 미국으로 떠났다. 공항에서 연주를 보내고 돌아온 날 저녁에 남편은 미안해 라며 이혼 얘기를 꺼냈다. 남편이 선택한 시점은 온당해 보였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눈앞에 없을 때 헤어짐으로써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에 대한 상처를 줄이자는 것이 남편의 헤아림이었다.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대답할 수 없었으므로 왜 헤어져야 하는지를 물을 수가 없었다. 왜 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력해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기가 머뭇거렸었다. 헤어지고 또 세월이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 날이 흐려서 비가 오고 비오는 날이 저물어서 밤비가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미안해라는 세움절을 앞세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낸 남편의 말머리는 적절하게 들렸다. 나도 알았어요 미안해요 라고 대답해 주고 싶었지만 말이 되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속옷에 붙어있던 길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에 관하여 나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절과 헤어짐의 모양새로서 잘한 일이지 싶다. 모든 절차를 법원으로 가져가지 말고 합의로 처리하되 정리가 끝날 때까지 우선 별거할 것. 연주의 남은 학업과 결혼은 함께 대차하되 부모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것.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별거의 사실을 남편의 회사나 시댁 문중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할 것. 별거 기간 중의 내 생활비는 매달 200만원씩을 남편이 부담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배는 추후 논의하되 합의를 원칙으로 할 것을 남편은 요구했고 나는 모두 다 동의했다. 새 아파트는 언니가 정해주었다. 한강 하구 쪽으로 강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였다. 언니는 강근너 김포의 한강 쪽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언니와 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새로 얻은 아파트는 운전을 하지 않는 언니가 택시나 버스로 오가기에 편했다. 열세평형 중에서 마침 미분양이 남아있어 프리미엄은 없었는데도 1억 2천만원이 들었다. 적금을 해약해서 7천만원 받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언니가 보태주었다. 형부가 죽고 나서 언니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배상금 30년 근속한 형부의 퇴직금 순직보상금 형부의 생명보험금 장례 때 들어온 부의금은 모두 20억이 넘었다. 언니는 그 돈의 대부분을 장성에서 결혼한 두 아들과 시댁 남자들에게 내주었다. 내주었다기보다는 뺏겼다고 말하는 편이 옳겠다. 언니는 늘 남을 어려워했고 금전 문제로 남과 다툴 수가 없었다. 언니의 아들들은 당연한 권리로서 자기네들의 몫을 요구했고 시부부는 혼자 된 며느리를 나머지 자식처럼 내치며 돈을 가져갔다. 나중에 들으니 장례식 때 언니의 아들들이 상주노릇 하느라 문상객을 맞는 동안에 시댁 사람들이 와서 부의금 봉투를 모두 걷어갔다고 했다. 사무제가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언니의 두 아들이 시댁 조카들을 붙잡고 부의금 절반을 내놓으라며 드잡이를 했지만 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대. 언니는 일행의 맨 뒤에서 산을 내려왔고 나는 언니의 머리 위로 양산을 받쳐 들고 있었다. 앞쪽에서 싸움이 부러지자 언니는 뒤로 돌아서서 아직 잔디를 입히지 못한 남편의 붉은 무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언니는 파운데이션 이외에는 색조 화장품을 일절 얼굴에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언니의 얼굴은 보는 사람이 썸득할 정도로 늙음의 결들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편의 무덤을 바라보는 언니의 얼굴은 그 얼굴에 와닿는 세상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 언니의 소복 치맛자락에 붙은 풀질을 떼어주며 나는 언니가 또 생리혈을 흘리는 것이 아닌지 조마조마했다. 시댁의 모은 친척들까지 끼어들어 싸움파는 커져갔다. 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을 따라 언니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다. 새 아파트를 장만할 때 언니가 보태준 5천만 원은 그렇게 다 뜯기고 나서 겨우 챙긴 얼마 중의 일부였다. 이사하면서 좁은 아파트 평영에 맞는 소형 냉장고와 에어컨, 식탁과 장롱을 들이는데 6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도 모두 언니가 감당해 주었다. 언니가 대리점에 가서 돈을 미리 내주어 새 가구는 이사하는 날에 맞추어 배달되었다. 언니는 가상자리에 포도무늬 레이스가 달린 리넨 커튼을 골라 베란다 창문에 걸어주었고 멸치에 꽈리꼬추를 넣고 볶을 때 쓰는 양조간장도 두 병이나 사다 주었다. 이사오던 날 언니가 사다 준 앞치마는 부드럽게 감기는 코튼이었다. 앞주머니가 없고 가슴께가 둥글게 파여서 설거지할 때 두르는 앞치마라기보다는 잠옷이나 속치마처럼 보였다. 언니, 이거 앞치마 맞아? 왜? 그게 어때서? 마음에 안 드니? 꼭 속치마 같잖아. 그럼 속에 입어렴. 방바닥에 엎드려 물글레를 치고 있던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대. 언니의 웃음은 웃음의 거중만을 조금 흔들다가 사위는 소리였다. 웃음 끝이 쓸쓸해서 꽈리꼬추를 볶는 팔에 힘이 빠섰다. 짐 정리를 마친 저녁 무렵에 언니와 나는 레드와인을 한 장씩 놓고 베란다 앞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여기가 8층이니 15평이지? 아니 9층이야 언니, 13평이고. 강이 넓어서 아파트가 한 100평쯤 돼 보이는구나. 언니는 와인잔을 둥글게 흔들며 냄새를 맡고 잔 가상자리에 묻은 붉은 액즙을 핥았다. 예, 와인 맛이 좀 뒤둥거린다. 마셔봐. 나는 잔을 들어 입안을 적시고 혀로 입천장을 빨았다. 와인의 향기가 목구멍 속으로 퍼졌다. 신맛에 모가 나 있는 덜 익어 젊은 와인이었다. 어때? 삐걱거리지 않니? 너무 야위였어. 앙상하고 납작하구나. 뒤끝이 미끄러운 것도 같고. 언니가 저녁 무렵 좀 수다스러워지는 기미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언니의 말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언니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고 언니 혼자에게만 유효한 말이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대. 나는 언니의 말에 뭐라고 개입할 수가 없었대. 하구의 맨 끝쪽에서 강한 서쪽으로 커다랗게 구비쳤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의 힘이 깊숙이 닿아서 바다가 밀어올릴 때 강물은 도심 쪽으로 거꾸로 흘렸고 썰물대는 바다 쪽으로 쏟아서 내려갔대. 흐름이 돌아서는 밀물대는 내려가려는 강의 힘과 거꾸로 올려붙이는 바다의 힘이 부딪혀 강물은 흰 거품을 곤두세우며 일어섰고 물이 한꺼번에 빨려나가는 저녁 썰물대는 강의 밑창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대. 물이 다 빠져나간 저녁 무렵에는 낮게 엎드린 강의 양쪽으로 조전 갯벌이 드러나고 강은 문득 고요해지며 구비침의 뼈대만을 드러내는데 그 구비침의 보이지 않는 먼 쪽에서 다시 밀물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강이 낮게 엎드린 저녁 무렵에 강폭은 가장 넓어졌다. 건너편 산들이 멀어졌고 흐린 시간 속에 노을이 베어들었다. 강이 구비치는 먼 쪽으로 노을은 점점 짙어졌는데 떠나는 비행기들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고 김포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노을 속에서 나타나 다가왔다. 노을 속에서 점으로 사라지는 비행기들과 점으로 나타나는 비행기들은 모두 비행기의 태아이거나 발생 이전의 흔적처럼 보여 사라지는 비행기와 다가오는 비행기가 똑같았다. 예 꼭 물고기 같구나 저 진어러미를 좀 봐 꼬리에도 진어러미가 달려있어 어쩜 저렇게 스미듯이 사라질 수가 있니 저 안에 정말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확실히 저녁 무렵에 언니는 수다스러워지고 있었대 그 남자는 내 앙고라 스웨터 틀을 속옷에 묻혀서 돌아갔을까 그 남자의 아내가 남편의 속옷에서 떼어낸 앙고라 털 묘돌이 그 집 더운 방바닥 위에서 꿈틀 그린 것일까 그 남자를 그라고 부르려니까 지나간 입덧의 기억처럼 아무런 대상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닌 것 같다 그 남자를 그라고 부르려니까 그 남자는 웬 남자이거나 저 남자이거나 한 남자처럼 느껴진다 그 남자를 너라고 부르려니까 너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어 내 앞에 살아있는 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남자를 그라고 부르겠다 아무래도 그쪽이 왠지 좀 더 정직할 것 같다 하는 수 없다 하는 수 없어서 그라고 정하고 나니까 그가 나하고는 사소한 인연도 없는 낯선 사물처럼 느껴져서 분하다 견딜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다 하는 수 없이 그 남자를 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이라고 정하고 나니까 분한 마음이 조금은 가신다 하는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다 새 아파트로 옮겨온 다음 날 그이를 처음 만났다 연주를 미국으로 보내고 또 남편과 헤어지면서 그 헤어짐의 뒷지닥거리를 하는 과성에서 그 이는 내 앞에 나타났다 나타나서 다가왔는데 어디쯤 다가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사 오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연주의 대학이 결정되었다 입학 수석을 위해서 재정 보증 서류가 필요하니까 아버지의 영문 재직 증명서와 지난 2년 치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속달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연주는 말했다 바다를 건너오는 연주의 전화 목소리는 신기한 미래의 유혹으로 들떠 있었대 엄마 이 학교가 아이빌리그라고 미국 동북부의 명문대학이야 역사가 오래돼서 건물은 모두 옛날식 대리석이고 서양 애들이 너무 멋져 엄마도 내년에 한번 와봐 예 엄마도 아이빌리그 알아 지난번에 노벨 화학상인가 의학상 받은 사람이 그 학교 교수지 냄새의 정체를 연구했다는 사람 말이야 냄새는 인간의 무엇식 속에 각인되어 아득한 기억들을 불러온다는 것이 그 교수의 연구 결과라고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었대 그게 의학이야 엄마 나하고 전공이 같아 대학원 가면 그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대 너도 냄새 전공하니 힘들겠구나 아이 엄마는 냄새는 너무 어려워 지금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 천천히 정해라 근데 너 키가 좀 작아서 학교 책글상이랑 아파트 싱크대랑 좀 불편하지 않니? 엄마는 참 그게 지금 문제야 서류나 빨리 보내주세요 원본이어야 되니까 팩스는 안 돼 속달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어 소득세 영수증은 영문으로 안 해도 되니? 숫자랑 납부일자가 정확하고 세무수장 직인이 있으면 돼 아빠가 그동안 소득세 많이 내서 서류 통과는 문제 없을 거야 아빠는 잘 계시지요? 그래 여긴 다들 잘 지낸다 내 입학 소식 들으면 아빠가 좋아하시겠구나 시골 큰아버지랑 그 동네 어른들 다 좋아하시겠어 또 전부 쳐서 잔치하자고 하겠네 서류는 엄마가 보내줄게 재직증명서는 남편의 회사에서 떼어주고 소득세 납부 영수증은 회사에 비추된 서류에 세무수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남편의 부하 직원에게 말해야 하나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여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민첩하고 눈치 바른 여자였는데 오랫동안 남편과 나 사이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대 아 사모님이세요? 지난번 계열사 중역 사모님 파티 때 안 나오셔서 다들 섭섭해했어요 회장 사모님께서 드리는 선물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나는 여비서가 먼저 한 전부님 바꿔드릴까요? 라든지 전부님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라고 말해오기를 기다렸대 따님 유학 떠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시집 보낸 샘 치세요 한 전부님도 해외 출장 중이시니까 적적하시겠네요? 전부님 귀국이 며칠 더 늦으실지도 모르겠다고 어제 팩스가 왔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내가 먼저 남편을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헤어진 사실을 회사 직원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남편의 요청이었다 남편의 요청은 나에게도 편했다 나는 교활해줄 수밖에 없었다 애 아빠가 안 계셔서 최비서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라고 매끄럽게 말머리를 내세우고 나는 여비서에게 서류를 부탁했다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회장 사모님께 드리는 선물도 있으니까 서류하고 같이 기사편에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댁이라면 먼저 살던 남편의 집일 것이었다 아니에요 제가 내일 시내로 외출할 일이 있으니까 회사에 들러서 찾아가겠어요 나는 겨우 위기를 수습했다 아 그러시겠어요? 서류는 인사부 소관이니까 내일 시내 나오시면 김부장님께 전화하세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김부장님 아시죠? 네 오래전에 한번 뵌 것 같기도 하고 김순길 부장님입니다 인사부장이요 김순길 그의 이름이다 헤어짐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그날 황사가 몰려왔다 베란다 아래로 강의 먼 쪽이 뿌연 하늘 속으로 부러졌고 산들이 먼지 속에서 어른거렸다 자욱한 공간이 비어있었고 빈 공간이 자욱했다 잿빛 트렌치코트에 흰 머플러를 감고 거울 앞에 서니까 꼭 초로를 맞는 중 같았다 흰 머플러를 풀고 자주빛 머플러로 바꿨다 나는 자동차를 몰아서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다 어두운 카페의 창가자리에 그이는 먼저 와 있었다 마른 몸매에 팔다리와 목과 손가락이 길어 한쪽 다리로 서는 조리와도 같은 인상이었는데 시선이 몸의 안쪽을 향한 듯 해서 멸종위기를 느끼게 했다 겨울 철새의 낙오사들은 봄이 되어도 시베리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종족들 틈에 놀러앉아 여생을 마친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이는 내가 부탁한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내미는 손가락이 가늘었고 금버섯이 피어있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였다 소득세 영수증에는 세무서장의 도장까지 이미 찍혀있었다 그이는 말했다 따님이 벌써 그렇게 컸군요 돌잔치 때 안아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연주의 돌대라면 장위동의 전셋집에 살 때였다 그때 남편의 젊은 직장 동료들이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놀다 간 적이 있었는데 25년 전의 그이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흐리고 힘없는 웃음을 입가에 떠올리며 그이가 또 말했다 제가 한 전무님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공채일기지요 지금은 전무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무슨 냄새가 25년 전의 그이의 얼굴을 끌어당겨 줄란지를 생각했다 25년 전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고 2년 전 남편이 전무로 승진해서 사령장을 받는 자리에 부부 동반으로 나오라고 해서 따라갔을 때 종종 그름으로 남편에게 달려와 결제 서류를 내밀던 그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행사장 단상에 앉아있던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나중에 찬찬히 봅시다 라며 결제판을 열어보지도 않고 되돌려 주었대 나는 그이의 상사 부인으로 그이 앞에 나타난 것이었대 따님 미국 주소를 적어주시면 서류는 제가 뉴욕지사로 가는 회사 파우치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인사부정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동봉할 물건이 있어요 그이는 어색해서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겨우 추살려가며 상사 부인의 편의를 보살피고 있었대 남편과 같은 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남편이 상무를 거쳐 전무를 승진하는 동안에 그이가 부상으로 쳐져야 하는 모든 사연이 그이의 얼굴에 쉬어 있었대 그이는 또 말했대 따님이 아빠를 닮았으면 활달하고 유능하시겠습니다 이걸 득담이라고 하나 싶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대 말 끝의 희미한 웃음이 다시 한번 멸종위기를 느끼게 했다 나는 쏘아붙이듯이 대꾸해 주었대 아니요 그 아이는 날 닮아서 소심하고 웅졸해요 남에게 처지기 십상이지요 그이의 얼굴이 울상이 되며 흐물어섰다 내가 왜 이러나 자책감에 가슴이 저려왔다 비서실에서 사모님께 전하는 물건입니다 라며 그이는 들고 온 쇼핑백 두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대 회장 부인이 나에게 보낸 구찌 핸드백과 누군가가 남편의 사무실로 보내온 러시아 발레단 공연 초대권 두 장 백화점 상품권 열 장이 들어 있었대 또 다른 쇼핑백은 하청업체 사장이 남편에게 보내온 울릉도 한우 갈비였대 나는 해양그룹 전무 한윤식의 아내가 아니었으므로 어느 물건도 나의 것이 아니었으나 돌려줄 수도 없었대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대 그이가 내 부끄러움을 향해 말했대 사모님 들고 가시기 어려우시면 기사편에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사동차가 있어요 카페 종업원이 녹차가 담긴 주전자를 가져왔대 그이가 내 잔에 녹차를 따라주었대 길고 가는 손가락이었대 오른손으로 주전자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오른손 밑에 받치고 잔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금씩 천천히 따라주었대 차를 따라주는 그이의 모습은 이제는 잊어버린 상고시대의 종교식을 집전하는 사제처럼 고요하게 집중되어 있었대 자신의 생애 앞에 펼쳐지는 시간의 풍랑을 소리없이 받아들이는 자의 고요함이었대 구조조정으로 나이든 사원들을 모두 내보낸다는데 남편과 같은 해에 입사해서 아직껏 부상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회사에 남아있을 날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난데없이 떠올랐대 아마도 차를 따르는 그이의 두 손과 그이의 고요함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했을 것이다 그이의 부인이 직장이 있는지 자녀들이 몇 명인지를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대 회사의 가족 동반 야유의 때든가 운동의 때든가 장기 근속사원 표창식장에서였던가 그이의 부인을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대 나는 그가 따라준 녹차를 마셨대 여리고 비린 향기가 몸속으로 번졌대 낮게 멀리 퍼지는 청소없는 향기였대 나는 노을 속에서 한 개의 점으로 베어나와 다가오는 저녁 비행기처럼 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을 느꼈대 또 다가오기 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대 그이의 무방비한 시순을 향해 나는 목내를 보냈대 서류 고맙습니다 한 전문님 안 계실 때 뭐든지 시키실 일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전문님은 제 입사 동기라서 모시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이의 말은 어레석인 말치레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이는 그 말을 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었대 그이가 쇼핑백 두 개를 내 자동차에까지 들여다 주었대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자 그이는 상사부인을 향해 머리 숙여 절했대 그이의 긴 허리가 구부러질 때 한쪽 다리로 선새가 부리를 숙여 제 죽지 밑을 핥란 모습이 떠올랐대 강변도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황산은 더욱 짙어졌대 노을은 먼지 속에서 자동차들의 후미등이 반디불처럼 떠다녔대 항공기 이착륙이 중지되었고 무선 전화 통신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교통방송은 전했다 앞차의 후미등을 겨우 따라가는 자동차들이 장님의 대열처럼 길게 늘어서서 느리게 흘려갔대 다리 긴 새야 내게로 다가오지 말고 시베리아로 날아가라 거기에 그렇게 한쪽 다리로 서있지마 거기는 너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저런 표적이 없는 말들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들끓었대 시베리아근 알래스카근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가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그곳이 이 세상에 존재하건 말건 그이가 그 어딘지 모를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동안 저 자리에 저렇게 한쪽 다리로 서있어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거북했대 내 슬픔에는 인연이 없었대 인연이 없고 난데 없어서 하는 수 없는 슬픔이었대 황사로 흐려진 강변도로에서 발목으로 모인 슬픔이 가속기를 세게 밟고 싶어 안달을 했대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대 남편과 헤어지고 딸을 보내는 일의 끄트머리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비어져 나온 일이었대 아무런 인연도 아니고 아무런 우연조차 아닌 일이었지만 다만 하는 수 없는 일이었대 그이의 몸이 내 몸속에 가득 차서 출렁거리고 또 헤매고 그 똘때도 그이는 늘 한쪽 다리로 선 새처럼 느꼈었다 새 아파트에서는 강의 흐름이 두 번 뒤집히면 하루가 같다 강이 도심 쪽으로 흐르는 소리는 사나웠고 강이 바다 쪽으로 흐르는 소리는 쓰자냈다 강물 위에 퍼진 빛은 아침의 빛과 저녁의 빛이 다르지 않아 마디가 없는 시간은 바다를 향하는 썰물의 강과 같았다 새 아파트에서는 새벽에 콧속이 말라 숨이 쓰렸고 재채기가 자사졌다 재채기가 터지면 밑에서 오줌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계단을 디딜 때 무릎이 시끈거리고 허리가 무거웠다 예 그게 새집 증후군이야 라고 언니는 말했다 여기가 나의 새집인가 싶어 나는 낄낄 웃었다 갱년기 정세가 아닌지 싶다 동네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불가마 찜질방 온돌에서 허리를 짖었다 찜질방 별실은 문짝이 없는 공중화장실처럼 감마귀만 쳐져 있었고 감마귀마다 변기처럼 생긴 쇠통이 놓여 있었대 팬티를 벗고 가운만 걸친 여사들이 쇠통 위에 앉았대 쇠통 속에는 마른 쑥이 타고 있었대 쑥을 태우는 연기가 질 속으로 스며들어 질근육의 수축작용과 분비작용을 강화시켜주고 질 속에 물기를 돌게 해준다고 찜질방 트레이너는 말했대 사모님 다리를 활짝 벌리세요 트레이너가 여자들의 안전자세를 교정해 주었대 얼굴에 마사지팩을 덮은 여자들이 쇠통 위에 앉아 졸근하게 끔을 씹었대 그이가 다녀간 다음 날 가끔씩 질 안쪽이 쓰라려 쇠통 위에 앉아 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대 그이의 성교는 격렬하지는 않았다 기둥을 박듯이 내 몸속에 깊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를 벌려 그이의 몸을 받아내면서도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베란다 창 너머에서 새벽 쓸물에 강의 밑창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고 흐린 깻을 위에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새 한 마리가 내 마음속에서 고요했다 그 새를 안고 물설에 씻겨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는 환각이 떠올랐대 그이의 몸을 받고 있을 때는 몸이 가득 차도 통증이 없었는데 그이가 빠져나간 자리는 쓰라렸고 메말라서 부석거렸다 오후에는 언니를 따라 도심지 백화점에 가거나 함께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가 지난 한산한 시간에 식당에 들어가서 2시간이 넘도록 천천히 먹었다 입맛이 까다로운 언니가 메뉴를 선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대 종어분을 불러서 음식의 재료와 소스 종류와 익히는 정도를 물어보고 나서 다른 식당으로 가기도 했다 백화점에서 한나절씩 옷과 화장품을 고르고 나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새 아파트에서는 강의 흐름이 두 번 뒤집히면 하루가 같다 물이 빠질 때 강은 낮게 내려앉았고 밀리는 강은 백화점과 호텔들이 들어선 도심 안쪽에까지 부풀었다 가을에 남편은 전무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고 그이는 해고되었다 남편은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날부터 나이 먹고 뒤쳐져 있는 사원들을 정리했는데 그이는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두 달 뒤에 딸이 결혼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더니 남편은 사표는 두 달 후에 수리할 테니 우선 짐을 정리하고 업무를 인계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녁의 성교가 끝난 후 그이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 앞 테이블에 앉아 해고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남의 일을 말하듯이 그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나는 그이와 마주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이의 속옷에 내 머리카락이 붙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몇 년 전에 집을 장만할 때 퇴직금을 당겨서서 더 받을 것은 없고 사표를 제출할 때 남편이 전별금이라며 50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주었는데 딸아이의 혼수를 장만하는 데 쓰겠다고 그이는 말했다 그이가 느리게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 나는 그이의 잔에 와인을 부어주었다 그이가 나에게 차를 따라주듯이 그렇게 집중되고 고요한 자세로 따라주고 싶었지만 그이의 몸짓이 흉내내지지 않았다 그이가 강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엄마 없는 딸을 시집 보내기가 쉽지 않군 강물이 또 돌아서려는지 하구 쪽이 부풀어 보였고 내륙으로 향하려는 물의 먼 곳이 저녁 햇빛에 반짝거렸다 엄마가 왜요? 라고 물으려는 물음을 나는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또 말했다 걔 엄마는 둘째를 낳다가 죽었어 수혈사고였지 아주 오래 전이야 나는 그이의 부인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그이도 아내의 일을 말하지 않았었다 그이의 부인이 오래전에 죽었으므로 나의 사랑은 불륜을 모면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이의 부인이 죽은 줄 모르고 있던 동안의 일들도 모두 사면되는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질문이 견딜 수 없이 쓸쓸해서 내버렸대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고 나니까 강물이 다 빠져버린 썰물의 개풀이 눈앞에 나타난다 죽음조차도 다 사람이 지어낸 헛된 말이여서 그이의 부인이 죽지 않고 살아 동네에서 가까운 찜질방 쇠통에 앉아 밑에 쑥 연기를 쏘이고 있거나 남편의 속옷에 묻어온 앙고라 틀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혼수감 챙겨주기가 어려워 전문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 부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직장에서 해고된 후 그이는 낮 시간에도 내 아파트에 다녀갔다 나는 여전히 그이의 속옷에 붙는 내 머리카락을 걱정했고 그이 앞에서 앙고라 스웨트를 입지 못했다 남편은 연말 안에 이혼 절차를 끝내고 재산과 호적을 정리하자는 뜻을 타이핑된 편지로 알려왔다 연말까지는 3개월이 남아있었다 늦가을에 시아주분이 칠순 잔치가 있었대 별거의 사실을 집안 어른들에게 알리지 못한 남편은 내가 그 칠순 잔치에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대 이봐 다음주가 형님 칠순이야 가 배워야 되지 않겠소? 라고 전화로 말할 때 남편의 어조는 이혼 얘기를 꺼낼 때의 미안해처럼 일상적이었대 시댁 어른들은 당신들의 방식대로긴 하지만 며느리인 나에게 착하고 정많게 대해주신 분들이었다 나는 남편이 스스로 집안의 이혼을 알리고 기정사실화 해주기를 바랐고 그때까지는 시댁 어른들을 어른으로 대들이기로 작성하고 있었다 그쪽이 모두에게 편안할 듯 했다 그러나 잔치 하루 전날 시댁 마당에서 들기름으로 전을 부치는 일은 감당할 수 없었다 남편은 잔치 당일날 고향마을 면소재지에서 나와 만나 형님 댁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다 면소재지 버스터미널 앞에서 남편은 새까만 8기통 승용차 안에 앉아있었다 남편은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있었대 내가 차 돌을 두들기자 남편이 뒷자리에 문을 열어주었대 왜 한복을 입지 않고서? 라고 남편은 말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대 나는 남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자리에 앉아 시아주분이 댁으로 향했대 하루 먼저 도착한 소날의 올케가 마당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들기름 냄새가 집안에 자욱했다 명주 한복으로 호사하신 시아주분이 내외가 대청에서 잔치상을 받고 계셨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중은 장남인 시아주분이께 시아버지를 모시던 카레를 베풀었다 같은 학렬 동생 네배가 모두 시아주분이 앞에 나아가 절했고 조카와 사촌동생들은 마당에 깐 멍석 위에서 절을 올렸대 나는 남편과 나란히 시아주분이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대 시아주분이는 나이든 재수의 절을 받기가 버거웠던지 아이고 웬 시숙간에 절이라이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맞질러 받으셨다 나는 손수를 알 수 없는 시댁 친척 여자와 음식상을 맞들어 사랑채로 날랐고 뒤란 텃밭에서 부추를 잘라와 적국에 버무려 상위에 올렸대 저녁때 남편은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며 서울로 돌아갔다 나는 돌아가는 남편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 시댁을 나와 면 소재지 버스터미널 앞에서 남편과 헤어졌다 내릴 테야 편한 대로 해 나는 남편이 운전기사를 데리고 오지 않은 이유를 그때 알았다 내가 내리자 남편은 다시 시동을 걸어 고속도로 쪽으로 향했다 경주로 가는 막차가 남아있었다 언니의 큰아들은 결혼해서 경주에서 살고 있었대 첫 아기가 첫 돌이 되어 언니는 손자의 돌잔치를 보려고 아들 집에 내려갔고 나는 경주에서 언니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언니의 큰아들이면 내 조카인데 조카라고 부르기가 머뭇거려지는 젊은 남자였다 조카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없이 빈둥거리며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돈을 펑펑 썼고 언니는 아들의 행실에 간여하지 못했다 형부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뒤 형부의 회사에서는 창업공신이며 순직사원인 형부의 공로를 기리느라 새로 지은 공장의 구내식단 경영권을 큰아들인 조카에게 주었다 공장은 포항에 있었고 조카는 포항에서 가까운 경주의 자리를 잡았다 식단 경험이 없는 조카는 지배인을 고용해서 운영을 모두 맡겼고 수익금만 챙겼다 종업은 5천이 넘는 공장의 구내식당 수익금은 적지 않을 것이었다 조카는 경주의 고속과 불교 문화재에 깊이 빠져들었다며 랜드로버 지프차에 카메라를 싣고 야외로 쏟아냈고 집안에 사진현상 시술까지 들여놓고 있었대 조카는 군대에 갔을 때 외출 나와서 훈련을 받다가 총을 강에 빠뜨렸는데 변상을 해야 한다며 언니에게 500만 원을 뜯어갔다 언니는 총을 잃어버린 아들이 벌이라도 받게 될까봐 급에 질려 선선히 돈을 내주었다 나중에 군대에 갔다 온 내 동창생 아들한테 들으니 군수품을 잃어버린 사병은 영창에 가는 벌을 받기는 하지만 돈으로 배상받는 제도가 군대에는 없다고 했다 형부가 죽고 나서 언니에게 돌아온 보상금이며 퇴직금은 대부분 조카가 가져갔다 조카는 언니의 시댁 사람들과 싸워서 시댁에서 몰아간 부의금 절반도 기어이 받아내 차지했다 조카는 돈을 받아낸 날 언니에게 전화를 그려와 이래서 여자들한테 집안일을 맡길 수 없다니깐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아무래도 키가 커야 어울리겠지? 가져라 조카네 집에서 돌잔치를 치르던 날 언니는 구찌 핸드백을 젊은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이를 처음 만나던 날 남편 회사의 회장 부인이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며 그이가 끝내준 핸드백이었다 나는 아무래도 그 물건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외국 여행 다녀온 친구가 준 물건이라고 둘러대고 언니에게 주었대 에나멜을 입힌 여름용 백이었대 아, 제키 스타일이네 언니의 젊은 며느리는 핸드백을 팔에 걸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았대 퍼스트 레이디 시절의 제클린 케네디가 사교 모임 때마다 들고 나타나서 유명해진 곡선이 부드럽고 끈이 긴 스타일이었다 거울 앞에 선 조카댁을 보니까 구찌 핸드백이 제자리를 찾아간 느낌이었다 첫돌이 된 아기는 아들이었다 발육이 빠른 편이어서 서너 그름씩 뒤뚱거리며 걸었고 옹알이가 분주했다 식탁에서 조카는 황용사 창근의 의미 석가탑의 비레미와 균제미 에밀레종의 비천상 부조의 아름다움 한국 석탑의 발전 과정에서 가문사 삼청 석탑에 갖는 조영적 거미를 쉴 새 없이 말했고 언니와 나는 듣기만 했다 주방이고 거실이고 조카가 찍어온 경주고적 사진이 패널로 걸려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기가 집어먹은 가이바시라가 목에 걸렸대 숨이 막힌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버둥거렸대 젊은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고 비명을 질러댔고 조카는 전화로 119 구조대를 불렀다 언니가 아기를 안고 입을 벌려 손가락을 넣었다 가이바시라는 토해지지 않았고 아기는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대 언니가 아기의 두 발을 모아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쳐들었다 언니는 손바닥으로 아기의 등을 세게 때렸다 언니의 어느 구석에 저런 힘과 민첩함이 숨어 있었던가 싶었다 언니가 다시 아기의 등을 때리자 아기는 돌 사근 젖과 함께 가이바시라를 토해내고 울음을 터뜨렸대 아기가 토해낸 젖에 언니의 치마자락이 젖었다 조카는 다시 119에 전화를 끌어 출동 요청을 취소했다 아기는 당선 울음소리로 오래 울었다 언니는 아기를 안고 얼려주며 우는 아기의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분홍빛 잇몸을 뚫고 좁살만한 앞니 세 개가 돋아나 있었다 희고 작은 이였다 언니는 손가락을 아이 입안에 넣고 이를 꼭꼭 눌려보더니 다시 홀린 듯이 아기의 입속을 들여다보았다 예, 이 이솜봐 꼭 쌀알 같구나 언니는 뭐로 아득한 것들을 그윽히 바라보듯이 아기의 입속을 멀리 보내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언니의 얼굴에 웃음기가 번지더니 이내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픈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내가 본 언니의 얼굴 중에서 가장 슬픈 얼굴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풀싹처럼 도단할 수가 있니?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나는 언니를 데리고 경주남산으로 갔다 삼릉 쪽에서부터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해 꼭대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턱에서 돌아 내려왔다 삼릉에 세워진 안내판을 보니까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그렇게 박시성 가진 임금 3명이 묻혀있는 능이었다 8대 왕에서 54대 대왕까지는 7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무덤은 다 똑같았고 무덤 위에 내리는 가을의 햇빛도 다 똑같았다 능둘레에 구부러진 소나무들이 높이 솟아서 숲은 어둑시근했고 빛들이 소나무 가시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언니 이게 그 유명한 경주 소나무야 언니는 또 먼 것들을 멀리 보는 시선으로 소나무 사이로 내리는 가을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언니를 나무와 나무사이 볕바른 잔디 위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다 뷰파인더 속에서 언니의 머리와 어깨 위에 가을빛이 사글거렸다 신라 8대 아달라왕 때 소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든 그 가을빛이었다 언니 웃어봐 언니는 억지로 조금 웃는 듯 했는데 나는 언니의 웃음기가 가시기 전에 셔틀을 눌렀다 15분쯤 산길을 올라가니 햇빛이 바르고 앞이 트인 자리마다 불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위에 새겨진 불상들은 입체감이 없어 조각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웠다 불상의 옷자락과 입가의 얇은 웃음은 사람이 파놓은 것이 아니라 바위의 안쪽에서 저절로 스며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 손들을 따라서 또 생리혈을 흘리는가 싶어 불안했지만 언니는 아무 일 없었다 등산로 입구 기념품 가게에서 언니는 작은 안내 책자를 한 권 샀다 경주 박물관에서 관광객들에게 유적지를 설명해 주려고 만든 책자였다 경주의 불적 왕궁이 소개되어 있었고 얘기글이 많은 고상의 옛 이야기들도 실려있었다 책상을 넘기던 언니가 책을 내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예, 이걸 손봐 풀뿌리 밑이 연화장 세 개를 해 나는 언니가 내민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원효 스님이 살아계실 적에 경주 변두리 가난한 산동네에 사복이라는 불구자가 살았다 그 어머니가 죽자 사복은 원효를 불러 장사를 치렀다 사복은 불경을 싣고 가던 우리 집 늙은 암소가 이제 죽었다고 원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상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다 사복이 풀뿌리 한 개를 뽑으니 풀뿌린 자리 밑으로 고요하고 정갈한 세계가 나타났다 사복은 그 속으로 상여를 메고 들어가 어머니를 장사 지냈다 그런 얘기가 적혀있었다 나는 불경을 싣고 가던 우리 집 늙은 암소라는 말이 웃어와 깔깔 웃었다 불경이라니 암소라니 언니 월경에 왜 경경자를 쓰는 거야 라고 나는 느닷없이 언니한테 물었다 예 너는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니 라고 언니는 대답했다 사날의 마을에 날이 저물었고 포항 쪽에 썼던 비행기가 노을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대 언니는 비행기 스미는 하늘 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려가자 추워 언니 내 스카프 줄까? 괜찮아 너 내가 전에 사준 캐시미어 스웨터 입니? 어 지금도 속에 입고 있어 언니 산을 내려와서 우리는 경주역으로 갔다 서울로 가는 새마을로 열차를 기다리는데 연주한테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들뜬 목소리였다 엄마 내가 서울에서 다니던 고등학교 있잖아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학교 정문에 내 이름을 현수막에 써서 걸어놓았대 엄마 이름 아빠 이름도 같이 쉬어있대 엄마 학교에 한번 가봐 가서 사진 찍어놓아 그래 엄마가 꼭 가볼게 사진도 찍고 아파트 아래 강물이 지금쯤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을지를 생각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불을 켜기 전의 그 캄캄한 어둠을 생각했다 열차에 오르기 전 약국에 들러 언니를 위한 오버나이트 패드를 사서 핸드백에 넣었다 나는 언니 몰래 화장실에 가서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경주예요 지금 올라가면 밤 12시쯤 도착할 거예요 밤에 올 수 있어요? 그이는 기다렸다는 듯 손손히 대답했다 그래 갈게 대구를 지나자 날은 어두워졌다 조문은 들판에 등불이 흘려갔고 기차가 강을 건너갈 때 물가에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키 큰 새의 모습이 차창 너머로 보였다 내 옆에서 언니는 고운히 잠들어 있었다 신의 모습이 차창 너머로 보였다 감사합니다.